안녕하세요. 피지컬 뷰티입니다. 오늘은 볼륨감 있는 힙 라인을 만들어 힙힙 현상을 없애주는 힙 쓰러스트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견갑 부분을 벤치에 걸쳐서 상체를 고정시켜주시고 바벨을 들어올려 본인의 하체와 상체가 접혀지는 고관절 위에 올려주세요. 엉덩이를 수축하여 바벨을 천천히 들어올려주신 뒤 엉덩이에 대한 충분한 수축감을 느꼈다면 긴장을 유지한 채 고관절을 천천히 굽혀 엉덩이를 지면에 가깝게 하여 신전 동작을 진행해주세요. 힙 쓰러스트 동작 시 발끝의 방향이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위치한 후 진행하시면 중둔근에 보다 집중된 자극을 느낄 수 있으며 발끝의 방향을 11자 방향으로 수행시 둔근은 물론 허벅지 뒤편인 핸스트링 또한 함께 자극이 늘어가 본인의 운동 목적에 따라 발 위치를 변경하여 진행하시고 엉덩이에 보다 집중된 자극을 원하신다면 엉덩이와 발의 거리를 조금 넓게 위치시킨 뒤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동작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엉덩이를 들어올릴 때 허리를 과도하게 수축시켜 허리가 활처럼 휘도록 들어올리게 되면 척추 기립근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되도록 어깨선상의 높이까지만 바벨을 들어올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